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석취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방송국자 당체되신 분 있으시면 불안하세요. 팀장의 인권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TV에서 모장큰 처리하러. 왜 박근혜 대통령과 티켓을 주고 모장큰 처리를 안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을 때 공소를 안 시켰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의해서 공소를 안 시켰다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뿐에 대한 인적이 퍼포먼다는 느낌을 보지오세요. 백종원은 신고한 교 Iran영 cach dial 들It to the Blackvenant. 에서 intent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가면 입니다. Following 26일 개альном 금 Mỹimy 대통령은 죽어 ile jealous LAR 했습니다. 고집을 말려야 하는데 왜 국내가 못 같습니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고집을 말려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쿠 이 양반들아 번지를 잘못 찾아왔다 우리 소환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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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릴 곳도 내려갈 곳도 없는 우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오르고 또 올라가면 당신을 볼 수 있다 했으니 우리 소환으로 가봅시다 내려가라 여러분 내려가라 내려가라 싫어 싫어 이젠 우리 어디 간다고요? 내려가라 내려가 싫어 싫어 이제 우린 올라간다 청와대로 내려가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내려가고 이제 우린 올라간다 내려가라 대통령은 왜 하고 있나 묻는 말에 답도 안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내려가 내려가 뭐라고 벌써 다녀왔거든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왜 그런 부담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당신이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볼까 동개멍머리에게 물어볼까 확 물어버릴까 그리고 어째 봤다고 반말이야 우리에게 한 번도 와본 적 없잖아 여러분 다 함께 내려가라 내려가가라 어르신아 이제 너가 내려가라 내려가가라 누가 내려가야 된다고요? 내려가가라 누가 내려가라 내려가가라 내려가가라 당신도 나도 이 하늘 아래 똑같이 숨쉬고 사는 사람인데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먹어야지 살고 물에 빠져서 숨 못 쉬면 죽고 먹었으면 싸야 되고 그렇다고 하루에 열 끼를 못 먹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재환종 내려가주세요 여러분 이제 같이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청와대로 올라가자 여러분과 같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갑시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학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노래하는 저하고 올라가자 여러분 같이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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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올라가죠 오올라 아카자 오올라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여기 올라올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저 뒤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탈행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다가 엄마 나 사진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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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줌 tte